한국국토정보공사 사실 아프리카라는 대륙이 굉장히 아픔의 역사를 간직한 대륙이잖아요. 그렇죠. 우선 이름부터가 검은 대륙이라고 인종차별적인 이름으로 유럽이 불렀고 거기부터 그렇지만 아프리카 그러면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그 역사가요. 실진료도 그렇고 노예의 역사 그리고 유럽인들 침략의 역사 식민지배의 역사 그리고 종족분쟁의 역사 이런 식으로 정말 아픔이 얼룩진 그런 대륙입니다. 네. 올해가 또 특히 좀 의미 있는 해인 게 아프리카의 17개 나라가 독립 60주년을 맞는 해죠. 네. 아프리카 국가들이 1945년에 이 차례를 끝난 다음에 독립이 안 되고 대개 60년대 70년대에 독립이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식민지를 가졌던 독일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은 식민지가 아예 없고 전부 전승국들이 식민지거든요. 음. 그래서 한국이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1945년에 독립이 된 게 일본이 패전했기 때문이죠. 네. 승정국가였으면 우리나라도 안 됐죠. 인도도 2년 뒤에 나기. 베트남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말하자면은 왜 이렇게 독립이 늦어지느냐니까 승정국들이 자기네 식민지를 절대 내놓으려고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안 내놓는 것은 그들의 강대국이었을 때지만 2차 대전 후에는 판도가 변했죠. 네. 새로운 초강대국 미국과 소련이 들어오니까 소련은 자기네 세력 넓히려고 빨리 독립시켜라. 음. 미국은 이것은 또 식민지가 없는다니까 소위 인도적인 입장에서 독립시켜라. 그러니까 미국 원정하다니까 어쩔 수가 없죠. 네.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에 와서 슬금슬금 풀어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60년에 그때 가장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죠. 한꺼번에. 네. 1960년이 그래서 아프리카의 해라고도 불리는데. 하지만 또 아프리카 대륙을 보면 가장 먼저 고대 문명을 꽃피운 곳이다. 현생 인류가 시작된 땅이다. 그렇죠. 그게 에티오피아에서 최초의 인류가 발견되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류가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집트를 해가지고 쭉 퍼지기 시작하고. 하나는 또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하는 동쪽 예멘 그 근처 있죠. 거기서 인도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는데 인류의 최초의 인류는 이디오피아에서 발견이 됐죠. 그래서 현생 인류가 시작된 땅이다. 이런 수식어가 붙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깊은 대륙이에요. 땅도 넓고. 또 땅이 넓은 만큼 인구도 많은데 왜 이렇게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역사 때문에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굉장히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는 나라의 대륙의 특징이란 것이 비옥한 땅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정글, 사하라, 사막 등등이니까. 그 내륙에 대해서는 1800년대까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아프리카 내륙에 뭐가 있는지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전체가 해안선 빼놓고는 아주 굉장히 작은 부족들 단위로 원시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국가가 나올 수가 없고 당시에도 무슨 제국이 있다 많이 있었는데 그 제국이란 것이 덜렁 이름만 제국이지 그냥 공동체 몇 개 갖다 놓고 제국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보니까 해안선 밖에. 가보니까 저항도 없고 무기도 없고 차하고 활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문제가 아니구나 해서 해안선을 중심으로 다 식민지를 담을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가장 큰 의미는 노예 공급처 그리고 상하 공급처 등등 그런 뺏어가는 그런 입장만 있지. 그 해안선 외에는 감히 들어갈 의미들을 못 냈죠.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풍토병하고 그다음에 곤충들 너무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었죠. 미지의 대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좀 보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노예 공급처라는 말을 써주시기도 했는데 그렇게 값싸게 어떤 노동력을 얻기 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값싸게 원료를 또 공급받을 곳이 필요했고 유럽 열강들이. 거기에다가 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의 우리나라의 국력을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이용한다. 그것이 산업혁명이 극대화되고 물자가 남아 돌기 시작하니까 식민 정책이 심해지잖아요. 그것이 심해지기 시작한 게 1960년대 이후부터 아주 극성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최고 절정기가 1980년대, 90년대죠. 그래서 아프리카도 예외 없이 침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프리카가 해안선 빼놓고는 진짜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스탠리와 그다음에 리빙스턴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탐험가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리빙스턴은 선교사인데 당시에 선교사가 전부 이것이 뭐냐면 지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지도 만드는 사람들? 모르는데 들어가서 기독교 퍼뜨리면서 동시에 지도 만들어서. 그래서 이 식민지를 만드는 오지에 들어가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제일 먼저 탐험가가 들어갑니다. 뭐가 있나 가보는 거죠. 먼저 조사를 하는 거네요. 먼저 조사해요. 두 번째로는 누가 들어가니까 선교사들이 들어갑니다.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죠? 네. 선교사가 들어가서 정신교육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는 군대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스탠리와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스탠리와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탐험가 중에 하나인데 미국 지원을 받아서 아프리카를 탐험했어요. 아프리카를 탐험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유명한 탐험가 리빙스턴이 실종을 했기 때문에 리빙스턴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을 찾아요. 탕가니카호에서 지금 빅토리아 호수 근처에서.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하나의 탑기사가 되고 그러니까 당시에 식민지 진출을 꿈꾸고 있던 벨기에가 이 사람을 부른 거죠. 벨기에는 왜 식민지를 꿈꿨냐. 당시에는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런 전통적인 열광들이 다 있는데 벨기에는 1830년에 독립을 했기 때문에 식민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해안선들은 다 열광들이 다 잡아먹고 남아있는 데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백 이 사람이 모여서 왕립 무슨 탐험협회인가 그걸 만들고 국제아프리카협회를 1876년에 만듭니다. 문희만 협회네요. 문희만 협회인 거네요. 문희만 협회가 이것이 식민지배연구지원협회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침략지원협회죠. 그래서 이 협회를 만들어서 벨기에 왕의 레어폴드 이사가 돈을 왕창 많이 주어서 스텐미한테 너 가서 식민지 좀 개발해봐라. 전권을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976년에 거길 가가지고 쭉 콩고 지방을 터몸하면서 거기다가 부족들 추장들을 전부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유콩고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아 본인이요? 그렇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추장들을 모아가지고. 아프리카의 원주민이죠. 그러니까 그 땅을 갖다가 벨기에에 그때 아무도 없는 땅이니까 유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깃발만 꽂으면 자기다. 그러니까 열광에서 볼 때 아니 이게 뭐야. 비어있던 거의 전체 중앙아프리카를 벨기에가 먹게 생겼거든요. 자기들이 손을 못 댔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프리카 중앙부에도 먹을만한 게 있겠다. 해가지고 아주 벌떼처럼 덤벼듭니다. 아 벌떼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이 벨기에가 제가 아까 무늬만이라는 표현을 썼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아프리카협회라는 걸 사실 만들어서 뭔가 우리가 아프리카 데리고 연구하고 문명화시켜주겠다라고 표면적으로만 얘기했을 뿐. 무늬는 그렇죠. 무늬만 그럴 뿐 사실 속내는 식민지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렇죠. 식민지를 만들기 위한 지원 단체죠. 네. 그러니까 벨기에가 이런 식으로 중앙아프리카 쪽을 점령하려는 게 이제 보이니까. 점령했죠. 점령했고. 그 부분이 이제 눈에 보이니까 다른 유럽 열광들이 우리도 빨리 진출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갈등이 생기니까 그때 아주 대단한 외교관인 비스마르크 천재죠. 외교 천재. 네. 딱 보니까 이거 전쟁 날이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1884년에 콩고 자유국이 생기자마자 열광들을 친맥국으로 불렀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갈라먹자. 나눠서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을 차지하자. 너희들 지금 가봐도 뭔지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지 모르고 지금 덤벼드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사이좋게 우리가 이걸 갖다 분할해 먹자 해가지고 사실은 아프리카 대륙을 갈기갈기 갈라먹은 것이 이 1884년 베를린 회담입니다. 아 그게 바로 베를린 회담이군요. 근데 참 이게 베를린 회담이라는 게 말이 회담이지 사실은 다른 나라를 우리가 나눠 먹자라고 보인 거잖아요. 갈라먹기 부패 파티죠. 쉽게 말해서. 근데 그때 언론은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휴머니즘의 승리다. 유럽 언론들이 베를린 회담에 대한 기사를 실었는데. 베를린이 하니까 우리가 전쟁을 미연에 방지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식민지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뜨거웠다는 얘기예요. 참 그거를 포장을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야욕을 좋은 방식으로 포장을 해서 휴머니즘의 극치다. 인간 정신의 승리다. 이런 식으로까지 포장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그 아프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인들의 어떤 의사나 의견이나 이런 건 다 무시가 되고. 정작 죽이는 아프리카 주민들은 평화롭게 부족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 베를린 회담에서 한 게 뭐냐면 작아지고 쭉쭉 큰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하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보세요. 지금의 수단하고 이집타 국경이요. 완전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막 가운데서 가보지 않았으니까 쭉 줄거놓고. 리비아하고 이집타 국경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베를린 회담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아프리카를 난도지해서 산산조각 만들어서 갈라먹은 거죠.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세계 지도나 지구본을 한번 보시면요. 아프리카 대륙만 이상하게 일직선으로 국경이 다 갈라져 있어요. 그게 이제 베를린 회담에서 그지수산 겁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세계 지도를 보면서 아프리카 대륙은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일직선으로 국경이 나눠져 있지 라고만 생각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그런데 벨기에라는 나라가 굉장히 좋음하거든요. 우리나라 경상도 남북도 합신거벙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벨기에가 차지한 콩고라는 식민지 크기가 대한반도의 11배예요. 그러니 다른 나라에서 기절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이 유럽 열광들이 전혀 이해가 없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자대고 일직선으로 남의 나라를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이 이 콩고의 국어가 뭐냐 하니까 옛날에 불어입니다. 콩고가 벨기에 식민지니까. 벨기에는 불어하고 네덜란라는 말 쓰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주로 주도권은 불란서권이 자꾸 있기 때문에 콩고의 국어가 불어입니다. 옛날 국어가 불어가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이렇게 유럽에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원래는 부족을 이뤄서 그렇게 마을을 형성해서 살고 있었고 이랬는데 지도상으로 이렇게 유럽이 마음대로 일직선으로 나눠버리면 다른 부족끼리 뭉치기도 하고. 이런 식이요. 상암동을 갑자기 쫙 갈라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를 쭉 일자로 그어버리니까 신촌 이것이 두 갈리로 갈라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다수족이 소수족이 되고 소수족이 갑자기 다수족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혀 자기네들과 상반도 없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자기네 나라 국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식민 지배자가 있으면 몰라도 그들이 물러가고 그들이 그들만 원주면만 남게 되면 이제 민족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 아프리카에서 인종 청손이 민족 분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르완다다 우간다다 뭐 이런 것이 다 이때 만들어진 비극입니다. 그럼 당연히 문화가 다르고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국민이니까 우리 같이 지내야 되라고 하다 보면 당연히 내부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럽 사람들이 나쁜 게 뭐냐면 생민제국 지배자들이 항상 이간 정책이에요. 적은 숫자로 많은 나라를 큰 나라를 다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후투족과 투치족이라고 예를 들면 동족이 있는데 후투족이 다수민족이에요. 80%예요. 20%가 투치족인데 투치에게 모든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80%를 20%가 지배하니까 나중에 벨기에 나갔어. 그러면 당하고 살던 80%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종 청소가 벌어지는 거죠. 정말 잔인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프리카는 지금 내부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60년대 독립을 하면서 일제적으로 나눴던 국경을 어떻게 다시 바로잡아보려는 그런 움직임은 없었나요? 움직임도 있었는데 국경을 다시 조정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이미 국경이라는 것이 수십 년 된 그런 국경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하니까 국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걸 그대로 둘 수는 없다 해서 아프리카는 앞으로 신생 국가에서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유니언이라고 해서 아프리카 연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입한 아프리카의 유엔 같은데요. 거기서 결정한 것이 이제 신생 국가들의 현재 경계선을 유지하자. 이런 식으로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바꿀 수가 없죠. 아무리 자루 그은 국경이라도 이미 주권이 있고 영토가 됐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국경선을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분쟁은 막아야 되니까 그런 통일기구를 설립을 한 거군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아프리카는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분쟁이 계속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대륙의 독립 60주년을 맞아서 아프리카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